음악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국내 중지의 알짜 중소형주를 다각도로 파헤쳐보는 시간 리서치 센터 오늘은 디스플레이 장비주이자 2차전지 장비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의 기업 개요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필옵틱스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가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2차전지 분야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PCB 장비 그리고 신소재 사업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플렉서블 OLED 커팅 장비 그리고 리지드 OLED 커팅 장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폴더블폰이 등장하면서 플렉서블 OLED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견조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레이저 노칭 장비 그리고 조립 장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2018년, 2019년 점차 나아지는 실적 성장세를 보였고 주가 역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2017년, 18년 초만 해도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발생했던 수주 공백으로 적자가 이어졌지만 작년과 올해 일기점으로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특히 2차전지 장비 비중을 50% 이상으로 절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분야의 실적이 피롭틱스 전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각 분야별로 특징을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부문,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아마 피롭틱스도 이렇게 수주 공시를 발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갤럭시 Z 폴드2 같은 플렉서블 OLED를 활용한 폴더블폰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 OLED 레이저 커팅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Z 플립을 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폴드2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봤을 때 300만 대에 이르는 폴더블폰의 출하량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차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피롭틱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에 분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고객사 투자에 맞춤 맞춤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산의 신공장이 신축이 되는데요. 아마 올해 4분기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은 2차전지 장비 제작에 우선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OLED 또 2차전지 양쪽 분야에 있어서 신제품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던 FMM OLED 유기 소재 증착용 섀도우 마스크 FMM 연구 개발을 국채과제로 수행할 4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점으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까지 투자에 좀 집중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분기 코로나19로 인한 OLED 분야의 매출이 좀 저조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부분을 얼마나 회복해낼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리서치 센터는 OLED 장비주이자 또 2차전지 장비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필옵틱스를 살펴봤습니다.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의 재평가를 노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매출이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실적의 회복세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주가 재평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포스닥 데일리 홈페이지 리서치 센터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